영화 미나리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 네가지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의 양식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화 미나리 감독 정이삭 이름 정이삭 영문 리 아이잭 정 크리천이라면 이삭 아이잭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으로는 기독교 사업체 이삭 토스트가 있다 이삭은 누구인가 이삭 아이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백살에 아브라함과 구십살에 사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제이콥을 낳았고 영화 속의 스티븐 연애 극중 이름이 야곱 바로 제이콥이다 영화 미나리 속에는 이와 같이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숨어 있다 미나리 예매율 35.7%로 1위 영화 미나리 75간왕 157개 노미네이트 제78회 골든그러브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골든그러브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후보들 뉴욕타임즈 미나리는 더 이상 미국적일 수 없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가 외국어 부문으로 넘겼다 외신 영화 전문 매체들 미나리 수상 전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골든그러브 어워즈 포린 랭귀지 핌스 2020 골든그러브 어워즈 위너 미나리 USA 골든글러브 외국어상 수상 뉴욕타임즈 예언 적중 사회자 미나리 정의사 감독은 7살 딸과 부둥켜 안으며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딸 리비아 I played I played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러브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정의사 감독 여기 제 딸이 영화를 만든 이유입니다 미나리는 한 가족이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영화입니다 그 후 아빠와 딸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에 감동했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의사 감독 부녀의 이같은 뭉클한 수상소감은 네티즌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으며 한 네티즌은 3월 1일 트위트를 통해 딸의 모습과 정의사 감독의 수상소감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다고 밝혔으며 이 밖에도 정의사 감독이 딸과 함께 매우 사랑스러운 수상소감을 했다 아빠와 딸이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 딸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울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리 아이잭정 정의사 감독의 딸 리비안은 3월 1일 정감독이 골든글러브 수상소감을 말하는 내내 그의 품에 폭 안개 있었다 재미교포 2세인 정감독은 온라인 시상식 영상을 통해 결정적 코멘터리를 대사처럼 말했다 미나리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단지 미국의 언어나 그 어떤 외국어보다 깊은 진심의 언어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며 물려주려고 합니다 서로가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 말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요 한혜리 미나리 수상소감 미나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나리 수상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저 또한 마음의 언어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PA통신은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오른 유일한 미국 영화였다고 꼬집으며 한국계 미국인을 중심에 둔 본질적으로 미국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미나리 출연진도 0기상 후배에 오를 자격이 있었지만 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CNN은 미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집에서 영어 의외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요 부문 후보는 3월 15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미나리 78회 미국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 75관왕 157개 노미네이트 미나리의 기독교적 가치 4가지 국민일보 크로스웍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의하면 영화 미나리에 담긴 기독교적 가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딸 리비아 I played I played I played I played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어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자 아이잭 정감독의 7살 딸 리비아는 내가 기도했어요를 3번이나 위치며 아빠를 꼭 안았다 3월 1일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로스워크와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미나리에는 4가지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다 첫째 미나리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인 정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그는 8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서로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이사했다 정감독의 가족은 농장에서 살면서 다양한 불행들과 마주해야 했다 장기간 가뭄이 엄습했고 우물은 메말랐다 갑작스런 화재는 그들 농장을 파괴했다 정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80여 개의 기억들을 영화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미나리가 주는 메시지는 비극과 희망에 관한 것이라며 이런 메시지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더욱 실감이 난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나간 사건은 캐캐 묵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영화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고통의 탄생을 말하고 있다 나의 삶 속에서 느꼈던 고통이었고 이후 찾아온 기쁨과 희망을 통해 나는 또 다른 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둘째 미나리는 희망을 주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고 있다 정감독 가족의 기독교 신앙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트레일러백에는 십자가 등 기독교적 상징물이 있다 또 어머니가 찬송 눈을 주님께 돌려를 듣는 장면이나 가족들이 시골 교회에 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가족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해 대부분 백인인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교회 목사는 설교단에서 가족들을 향해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쁘다고 말한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낯선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영화에서는 다소 근본주의적이며 은사주의적인 신앙 형태도 등장한다 나름대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제이콥의 이웃인 폴은 제이콥 앞에서 방원기도를 한 다음 제이콥과 포옹한다 또 다른 장면에서 폴은 자기 집 주위를 다니며 기름을 뿌리고 문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한다 아칸소는 미국 남부의 강력한 바이블벨트 지역으로 이들 교회 정서는 정감독과 그의 가족에게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아칸소 시골교회와 신자들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셋째 미나리는 힘든 노동에 주목하면서 희망을 말하고 있다 제이콥은 주간에 일하는 양계장일에 만족하지 않는다 제이콥은 아칸소에서 성공한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이 뒷고 서있는 땅을 가리키며 미국 최고의 진흥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장일을 통해 미국 한인들에게 한국 채소를 팔 것이라는 기획을 아내에게 말한다 무엇보다 영화에서 제이콥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서 성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그는 해가 지고도 몇 시간을 더 일한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이콥의 아내 모니카는 남편의 머리를 감여준다 남편이 종일 일을 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이콥은 고통의 연속에서도 노동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지켜간다 그는 기적이 코앞에 와있다고 믿는다 그는 계속 희망한다 넷째, 미나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다 미나리는 두 가지 기도응답을 포함한다 성경 구조를 인용한다면 빌리뽀서 4장 10부절 약속에 대한 시련이다 나의 하나님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 헤드라인은 미나리는 전형적인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종교 용어는 아니지만 제이콥과 모니카는 예기치 않은 기독교적 축복을 경험한다며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인내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정의사 감독의 미나리 흥행과 앞으로의 영화 행보에 꽃길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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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00,000,000